1시간이 넘었었네 어! X댐 뭐야 ESC 눌러줘요 얘는, 얘는 X밥임 얘는 X밥임 X밥임 몸빵좀 해줘요 제가 끝내드림 온다 X밥임 X X X 다 죽이지마요 X X X 빼봐요 빼봐요 쟤 혼자 살아남았었거든요? 쟤 혼자 냅두고, 우리 파밍하면 되요 오케이? 20단계가서 파밍하세요 저는, 컸으니까 계속 파밍하시면 되요 난 뭐하고 있지? 아니요, 잡기 쉬워요 잡기 쉬우니까 이거 하는거죠 꺼져봐 꺼져봐 쫓아가면 안되는데 게임 끝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애들이 나와요, 이제 저번에 제가 트라이하다가 개 처발렸거든요? 그때동안 파밍하면 되요 그때동안 파밍하면 되요 신태마나 여기 또 있어요 뭐 토츠칼검 저거 힘캐용인데 궁금하시면 보셔도 되고 저는 맵 탐방 좀 하고 있겠습니다 수단에 수련해서 응 음... 음... 뭐지 이건? 요거 한번 깨봅시다 일단 다른거 필요하지 마시고 그냥 20단계만 계속 잡으세요 저거 시간 될 때까지 그럼 금방 잡겠죠? 좆바부를 잡겠죠? 아 여기도 있네 분신 수련 나이는 뭐야 요거 샌쥬의 생명력 있으니까 개쩐다 누구 안나오나? 나올 때가 된거 같은데 이거 어디서 나온거지 샌쥬의 생명력 도대체 오예 오예 오우 보스는 언제 떼자 이거? 계속 이지랄만 해야되는건가? 응 누구 나왔다 근데 족밥이네 강화석 선인장 카게옥 어 강화석에 선인 카게옥을 할 수가 있어? 오오 극한의 1인자 오 좋아좋아좋아 잡을게요 예 어? 핏살났네 뭐 할 수 있다는데 극한의 1인자 침묵 미수의 힘 미수보석 미수보석 미수보석은 어디서 뜨는데? 나 아까 잡았던 데가 어디지? 어? 아까 내가 맵 밖에서 잡았나? 아닌데? 어디지? 없는데? 여기다 아 잠깐만 다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집좀 부탁할게요 나 저거 좀 먹고 와야됨 뭘 빼놓지? 음... 이걸 빼놓자 집 업그레이드로 갈게요 최고 효과네요 최고 효과네요 맞죠? 진 레신건만 보지? 현무의 신발 왜 거미랑 이거 다 버리셨어요? 뭐죠? 강화석 주는데? 미수보석 안주고 강화석 밖에 안주는구나 아이씨 미수보석 줄 줄 알았지 미수보석 미수보석은 어디지? 여깄다 500포인트 1000포인트가 필요하네? 퀘스트 몇 포인트지나? 아... 100포인트 부족 퀘스트 포인트는 못사나? 미수보석 미수의 힘 한번 사고싶은데? 미수의 힘 한번 사고싶은데? 일단 바꿔치기술부터 여러개 사봅시다 자 이제 미수보석만 있으면 돼 미수보석만 있으면 돼 미수보석 퀘스트 포인트 많이 주던 데가 어디였지? 이거? 퀘스트 포인트 준다 빨리빨리 잡고 옵시다 스킵 빨리빨리 퀘스트 포인트 퀘스트 포인트 퀘스트 포인트 퀘스트 포인트 존나쌤 5초 만에 잡음 퀘스트 포인트 퀘스트 포인트 한번만 더 깨면 된다 은비수 보소 12초 걸렸네 됐다 미수의 힘 장비효과 불사 사망시 부활 이거 좋은건가? 나밖에 못기는데 이거 존나 구리는데? 뭐 버릴게 없는데? 주스템 노프로가 더 낫지 프로가 이것도 좋고 이건 세트라서 못버리고 타개옥도 못버리고 전용템? 그 전용템은 깨셨어요? 여기 다 쾌하는데 보면은 블레이드 마스터 보면은 전용캠 퀘스트템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 현무 잡아야되요 전용캠 퀘스트가 사신수를 잡아야지 깰 수 있는거에요 퀘스트 받고 사신수를 잡고 오는거에요 오케이 퀘스트 전용템을 버릴까? 불사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누코보코보 다 아 이게 둘다 업그레이드 되는거구나 이거는 버릴 수가 없고 뭐 괜히 만들었네 이거 풀템 애들 잡아주고 있을까요? 제가 전등보석 2단계 저 물방 들어오면 있음 전등보석 2단계 아 2단계는 많으시네 전등보석 2단계 그 갑옷 2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많아요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두개나 있는데 2단계는 많은데 2단계 전능 그니까 빨간색 있잖아요 여기도 두개나 있고 흐흫 저분 확실함 와드님 가임 이거 잡아야될 것 같아요 얘네 존나 세거든요 아니요 아니네 내가 더 세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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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한 번 이제 흐흫 아닌가 흐흫 흐흫 나 궁극 한방이야 그때 막 사스켈 잡아야 된다고 막 너무 쉬운데 그 전용템 받아갖고 가셨어요 퀘스트 안 받았고 가셨구나 뭐 아무나 잡아도 되긴 한데 그 무기도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혼돈의 검이나 진 레이싱검 저거 둘 중에 하나 먹으셔가지고 1단계 제가 구해드리고 있을게요 있을 것 같은데 없네 돌리면 되지 뭐 한방에 뜰거임 합체 기술이 뭐예요 합체 기술 합체 기술은 뭐지 나루토 사스케가 동시에 스킬 쓰면 퓨전된다고요 진짜 리얼 홀 나 힐있나봐 아 여기 있네 주변 이동속도가 체력 회복 증가 아 그러네 개한테는 1단계 안 나와요 2단계는 다 있잖아요 1단계만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왜 하나 더 필요해요 2단계 보석은 많잖아요 여기 1단계 1단계부터 구하셔야죠 왠지 여기 돌리는 게 먼저 나올 것 같아 민첩이네 나는 없나 조합 스킬이 안 나오네 어 나왔다 현무 잡으시기 전에 여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받고 가세요 신수융합 하나 없나 네 현무 잡으면 돼요 현무 잡으면 돼요 하나 좀 남는 게 있을 텐데 어딘가에 모르겠다 신수정화였나 아니 신수정화네 문답 시험을 깨야 되네 다른 거 잡아도 돼요 문답 시험을 깨고 있읍시다 문답 시험이나 깨고 있읍시다 어 누굽니까 1 내가 신수정화 구해드려 10%의 확률을 믿어봐요 10%의 확률을 믿어봐요 음 3 용합성 아 선임무기 꺼네 이건 필요없어 3 아 경치오배 5 5 5 5 5 5 5 5 옵션 좋아요 아 스케일 강화도 있네 좋네 2 안 준다 안 준다 아하 안 준다 10%의 확률인데 이제 끝판 보스 일려나 동기가 아닌 닌자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4 나 똑똑해 융합석 융합석 신수정화가 없네 신수정화가 신수정화가 뭐야 뭐야 이거 이건 진짜 모르겠다 뭐죠 답은 저건 어떻게 알아 어 1 미친 그 신수정화라는 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구하는지 까먹음 2 뭐야 7반 아 어떻게 하노 이걸 존댐 그때 여기서 존다 털렸던거 같은데 아닌가 생각보다 약하네 아 7반이 주인공만이에요? 미안해요 일단 저장 한번 합시다 개 털릴 것 같아서 저장중에 튕기시진 않겠지? 저장중에 튕기시진 않겠지? 설마가 40년 설마가 40년 털릴까봐 저장한건데 미안해요 저장이 또 안되네 미안해요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장은 얘한테 털릴까봐 저는 저장한건데 템이 여기 다 떠 아 미친새끼야 야 약한데 존나 약한데 존나 약한데 내가 존나 센건가 페인도 고를 수 있을걸요? 게임을 클리어하셨습니다 이게 끝이야? 진짜? 대전모드가 시작됩니다 이게 끝이야? 아 어이없다 내가 우승이야? 당연하지 나밖에 없는데 당연한거 아니야? 나밖에 없는데 저장을 할 필요가 없었네 저장을 할 필요가 없었네 이건 뭐지? 금슬두루마기는? 방어포인트는 어떻게 올리지? 나 방어포인트가 몇인데 왜 0이야? 18 오우 우아 우아 아 어이가 없네요 재밌긴 재밌었는데 끝이 허무하다 저번에 한판하고 벌써 나는 초월한건가? 중급 닌자의 레벨을 어쨌든 되게 쉽네 히든캐릭이라 그런가?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